내연기관 모터사이클의 절대강제 혼다가 드디어 쓸만한 성능의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스쿠터를 인도네시아에서 출시했습니다. 혼다는 지난 10월 9일 배터리 고정형의 아이콘 E와 배터리 교환 방식의 CUVE 두 종의 전기 스쿠터를 출시했으며 오늘은 배터리 교환 방식의 CUVE 제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UVE는 지난 저펜 모빌리티 쇼에서 선보였던 SCE 컨셉 전기 이륜차를 실제 모델로 양산화한 제품입니다. 혼다는 전세계에서 이륜차 수요가 가장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모터를 적용했고 그러면서도 요즘 국내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는 배터리 두 개의 교환 방식을 채택한 전기 스쿠터를 판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만 집중해왔던 혼다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제법 탈만한 전기 이륜차 판매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혼다가 전기 이륜차 분부대에서도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점점 궁금해지게 됩니다. CUVE는 날렵한 디자인의 SCE 컨셉 전기 스쿠터를 큰 디자인 변화 없이 그대로 출시한 모델입니다. 함께 출시한 아이콘 E 제품은 발판 밑에 장착된 배터리 방식과 인인모터를 적용했지만 CUVE는 배터리를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일명 BSS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정용 크로드를 올려서 집에서 충전도 가능한 제품이어서 더욱 소비자들의 충전 편의성이 증가된 상품입니다. 배터리도 50V 30Ah 정도가 두 개가 장착되어서 실주행 50km 정도의 도심주행에도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헤드라이트와 리얼라이트는 LED 등을 기본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하였고 5인치의 깔끔한 컬러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정보를 잘 담았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휴대폰과 연결성을 증가시킨 로드슨크 듀오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배터리 전략 모드인 이콘 그리고 스탠더드 스포트 모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기 이륜차처럼 후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터널 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배터리는 시트하브에 두 개가 장착되는데 배터리 팩은 혼다의 모발 파워팩 2라는 제품이 두 개 들어가고 주행 중 배터리 흔들림과 이탈 방지를 위해서 안전 잠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제가 체험했던 벤니 전기 스쿠터처럼 각 배터리 팩을 두 개의 고무 팩이 양옆을 잘 눌러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각 배터리 팩당 무게는 10.2kg 정도이고 크기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루 배터리 팩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전기 모터는 출력이 6kW이고 이는 내연기관 110cc 정도 수준입니다. 초고속도는 시속 83km입니다. 모터는 인휠 방식이 아닌 후른바퀴 측면 사이드에 장착해서 감속기를 통해서 후른바퀴를 구동하게 됩니다. 사이드 모터 방식을 채택한 DC 모터입니다. 인휠에 부족한 내구성과 체인의 소음 등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구동 방식과 같은 형태입니다. 서스펜션은 후륜에는 싱글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타이어는 앞뒤 모두 12인치를 적용했습니다. 브레이크 동작은 CBS가 적용되었고 전류는 디스크이고 후륜은 디스크가 아닌 드럼을 채택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판매 가격은 인도네시아에서 5,700만 루피아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은 높게 책장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세계 판매 예정으로 국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성능을 가졌고 또 배터리 교환 방식이어서 충전 편의성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국내에 공급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새로운 혼다의 배터리 교환 방식 CUV-E 제품을 살펴봤습니다.